아 아 아 아 아 정현서 너 옛날에 히어로이트리가 제일 좋다고 하다가 이제 히어로이트리가 안 노는거야? 히어로이트리 이제 없어야지 나중에 또 돌아올거야 어? 나중에 또 돌아오면 히어로이트리가 또 미워오면 어떻게 해? 근데 히어로이트리 아직 안 나왔어 나오면 어떡하지? 안 나오잖아 어? 한참 다..나온데? 모르겠어 히어로이트리가 좋아? 바이오직들이 좋아? 응 둘다 둘 중에 맞는게 좋아 둘다 어? 근데 조금 좋은게 있어야지 응? 바이오직꺼 딴것도 갖다줄까? 응 아까 저기 뜬거 만들어 놓은거 중에서 한참 근데 모래 없어? 무슨 모래? 어 바이오직께 모래용사 아직 안 만들었어 에이 그럼 어? 골드 골? 아 아 아 아 으흑 이거 만들지도 않은데 내가 너 죽이니? 어? 나도 줄거같아 안줄거 같애 음 안줄거 잘 아래 에이 이거 가짜야 아 가짜 바질게 여기 사자 없는거다? 알겠어 뭐 하나만 정해 빨리 여기 사자 안 빌려주는거 하면 알겠어 이가 그럼 나중에 가지면 되지 나중에 나중에 줄대니? 그럼 오늘 이거 가져야지 여기서 접는 거야? 어? 내가 나중에 한 번 줄게 내가 나중에 한 번 줄게 오늘은 안 돼 너 분명히 박스만 보기로 약속했다 다음 주 쉴 때 오면 줄게 빌려줄게 아 진짜 뭘 진짜 임마 억울하면 돈 주고 사라 너도 응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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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이리 와봐 왜 어쨌든 이리 와봐 얘기해 이 가면 있어? 뭐가 이 가면 거기 안에 들어있겠지 뭐 왜 이거 이거 없잖아 한참한테 한참한테 없어? 어 이거 이 안에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거 딴 거 씌우면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씌우면 되지 뭐 거긴 안 들어있네 거긴 저거만 들어있네 그럼 이건 어디에 들어있어? 모르겠어 남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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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때문에 이름때문에 아 아 한참 하나 더 주라 아 뭐 이거 거미 깨끗한 거 아 아 야 웃을 했잖아 시끗긴 녀석 시끗긴 바이오닉스 좋아 히어로피토리가 좋아? 바이오닉스 히어로피토리는 싫어? 조금 오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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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